촬영 at a.m. & 회장이요? 묶어야 되고 복도도 다시 해야 되고 할 게 많네요. 이거 맞을까요? R&U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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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승민이 유 자 인테리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슈렉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A씨예요 주주 안졌네 안심이 든다 아직 애들 올 때까지만 있자 이러고 야 그래 일하고 있으면 좋겠지 야 여기 사람을 딸이랑 갖고 살아야 돼 아 내가 저쪽 네가 이쪽 달래 내가 이쪽 달래 저쪽 가 아 저기 어떻게 가 지금 다 가요? 야 이엔아 나 저기 데려다줘 여기서요? 이거 명남밥이에요 명남밥 자정한 애교로 애교요? 애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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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소감 말하면 안 되나요? 네네네네 아 네 저희가 항상 뭐라도 들고 찾아올테니 뭐라도 들고요? 명분 아닌가요? 아니요 무슨 소리죠 또 리노형이 이렇게 얘기해도 진짜 뭐 들고 찾아와야죠 저 요즘 표도 많이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효자네요 효자예요 네? 아 네 생일날 기뻐가지고요 네 저희 어디 가시 마시고 가지 마시고 가시 마시고 가시 마시고 가시 마시면 안 되고요 가지 마시고 네 저희 옆에서 계속 스테이 해주세요 아이유 신곡 중 제일 좋아하는 파트 한 소절을 부른다면 crew 신곡 중 제일 좋아하는 파트 first 오늘의 몽이로우 신곡 중 제일 좋아하는 아예 신곡iter 뭐지 안ン 신곡 중 제일 좋아하는 파트 남아예 아예 저만의 몽이로우 우리 웅 저희 애교도 너무 이씨 I just make it easy 다 다 다 다 김여호아 뜨거워 형님 이제 슬슬 강동점은 저한테 주시죠 나 강릉 접수 안 지고 있어. 아 그래요? 나 부산에서 왔는데. 아 부산에서 왔어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맛있구만.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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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경같아. 어우 차갑게. 너무 쑥쑥게 냄새가. 음 쑥쑥게. 이거 먹어볼게. 그 주변에 생기는 일들이나 아니면 스테이의 고민이나 스테이한테도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곡을 쓰게. 얘들아. 얘들아. 뭐야? 뭐야? 아 나 화장. 제이클. 아유 왜. 스태프 누나 지금 형님. 내꺼 뭔데 내꺼. 몰라. 뭐야? 아 나 블루베리. 맞아 블루베리. 동종의 한동은. 야 이거 어떻게 만족한데? 가장 좋아. 상품. 저는 무지 안쓰고 삥콕 갈건데 형? 많이 기대해주세요. 3, 2, 1. 토끼랑 똑같았어요. 리노 토끼 다시 한번만 해주실래요? 네. 자 시작. 토끼 토끼. 자. 원. 리노 출발. 리노. 자. 이다기 더 귀여워. 이다기 더 귀여워. 3 더하기 3. 3 더하기 3. 3 더하기 3은? 3 더하기 3은? 귀여움이. 4 더하기 4은? 4 더하기 4은? 귀여움이. 5 더하기 5도? 귀여움이. 나 6. 2 더하기 6은? 탬리. 4 더하기 6은? 이따가? 이따가? 4 더닥. 귀여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음... 뭐야 이건? 아직... 어, 먹어! 얘기해요! 먹고 가자! 박배! 어, 됐어! 어, 그러고! 되게 보이네! 윙크! 눈썹 댄스? 인스타그램 아름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